이불, 거위털 이불, 거위털 이불의 기준 엄선된 거위 솜털, 믿을 수 있는 폴란드산 구스다운 애터미 도브라노츠 거위털 이불은 우수한 품질의 폴란드산 구스만을 사용하였습니다. 솜털의 함량 95%, 필파워 800 이상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전해지는 폴란드 구스의 힘 면 극세사 원단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털 빠짐 방지를 위한 3단계 가공 고밀도 다운 프루프 섬세한 봉제 특수 심실링 테이핑 가공으로 털 빠짐 걱정 없이 편리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쾌적하고 포근하게 당신에게 선사하는 폴란드의 포근한 밤 잘 자요 애터미 도브라노츠 거위털 이불